추석 명절 연휴 기간 응급 환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오늘부터 2주간 비상 응급 대응에 들어갑니다. 응급실 근무 의료진의 사기를 꺾는 모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응급실 대책의 핵심은 의료 역량은 늘리고 환자는 줄이는 것입니다. 추가 파견하기로 한 군의관 235명은 오늘 배치가 완료됐고 현재 교육과 업무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병원장들께서 군의관들을 그분들의 전문 분야나 병원의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병원 내에서 적절한 진료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고 지역 응급 의료센터 중 20여 곳이 상급 종합병원의 역할을 나눌 거점센터 역할을 신청해 조만간 선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13일부터는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90% 인상됩니다. 권역 응급 의료센터에 방문했을 때는 평균 9만 원을, 지역 응급 의료센터에서는 평균 4만 원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응급실 사망률이 다소 올라간 것은 내원 환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지 사망자 수는 감소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 2분기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어의미한 수준이 아니라는 학계의 평가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의대생 전용 커뮤니티에서는 응급실 의료진과 환자를 모욕하는 글이 계속 올라와 논란입니다. 의대생들은 환자가 더 죽기를 바라거나 경멸하는 명칭을 사용해 부르기도 하고, 사회와 적대감을 가질 것을 부추기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 오늘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